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부개표 시연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부개표의 시연, 시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스나와 설명을 드렸고 저희 사전 투표 및 대표 공개 시연 자료집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설 관계를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 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원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주겠습니다. 오늘 시연을 하셨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임경욱 의원은 여전히 기계가 도장이 됐는데 성관위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늘 시연에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1주일 뒤에 술을 깨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연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조계표 절차를 보여드리고 누구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달이었습니다. 지금 선거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빌려하도록 판단되면 적극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 긍정하는 자리가 얼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주시 문성구 3층 3당 4당 투표 비례대표 규표식 10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계 시스템에서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선거 1과장께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서천성도 마이크 좀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주시 완산구 선천설룡 관내 투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 기구수보다 열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열매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의 사전투표함에 유성룡 공표에 투입하여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 등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대표 시연에서 부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투표가 앞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열표가 모자란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를 보면 서신동 구축표 5축표지가 투표지 열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대리의 조축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주시 원장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사항을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개장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 선거 1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그날 당시 1시 56분이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뒤로 밀어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치즈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1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비례 3003동 그 투표지하고 다른 지역의 표는 전혀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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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가 있잖아요. 크로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확인하기 전에도 벌써 제가 들었지만 이진석구 선거 회장 들었지만 극표는 극표하고 산하주표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표지가 그 열표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표에 열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열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3 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3 해 전량을 확인해 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 현장으로 방금 말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시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 선거기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번역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7시 그때 4월 16일 날 7시 몇 분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 파악도 못하고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원인이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공식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검제 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안하여 지금 위원장이 공인에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략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두 번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수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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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유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가서 열어봐서 그걸 확인하면 지금 논의를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요인이 됐거든요. 선거계장님은 그 바쁜 개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못하시고 자기 기억에 의존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우리 선거계장님이 모든 개표 상황이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구를 그분이 다 관리할 수는 아닙니다. 다 역할들이 분할이 되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지를 열어서 하면 거의 교육이 될 겁니다. 전체 투표한 수와 개표를 하는데 섞여가지고 어디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가 발생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집계된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재정표 문재정표 방금 말씀하셨는데 3.2차 한 많은 곳이 37.2 문재정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교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선거육과장님이 시연하게 설명을 드렸던 선거인이 투표함에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저희는 개표 상황표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선거인의 의사표를 정확히 집계해가지고 당장의 결정 결과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 요기 두 보수와 투표 수가 정확히 유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거인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를 하고 투표 개표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을 기장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재고자를 공개했고 그 참관위 명료를 상호원이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가져와서 그 참관위한테 건네주자고 싶었거든요. 사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려구지. 지금 그 사건은 우리 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배해 주십시오. 네. 이스타라이브무스 김성현입니다. LG 그랜모토북의 오토북은 랭카드가 임베저가 장착이 돼서 탈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정됐다고 하는데 현재 LG 그랜모토북에만큼 상대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후레시에 승관위에 개평기가 4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승관위에도 현재 개평기가 각 지역구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엔진 노트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분해를 해서 상영웅 노트북하고 저희 퇴지불류기에서 운영되는 노트북을 비교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장착되어 있는 건 인비디엘과는 CDBD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납품을 받을 당시에 그 맥카드를 제거하고 납품하도록 주문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영제품으로 나가는 부분은 우선 맥카드가 장착이 되어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퇴지불류기 운영으로 쓰는 PC나 맥카드가 제거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위원회에 퇴지불류기가 4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상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전국에 지금 운영되던 퇴지불류기나 사연투표 장비들을 일정을 맞춰서 통합보원 창고에 보관하고 정비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창고에 다시 회수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저희 형이 안 되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시스입니다. 혹시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투개표 과정에서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지랑 없다면 왜 사전투표지에 법에 규정된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넣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그램에 USB 포트가 있는데 그 USB 포트는 어떤 걸 위한 USB 포트인지 제가 알기로는 USB 포트에도 USB 포트 랜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통신이 외부와 유선 형태로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QR코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연을 할 때 확인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전투재 연계에 QR코드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고 다 중요하기를 하셨으니까 선거별 선거부결로 부근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 선거외과님이 시연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분영, 관할위원군영, 일련번호입니다. 이제 그 법제와 당시에 관련 정보들을 넣었던 이유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단내 관련 투표 안에 투표지가 7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개안부에서 먼저 선거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비 운영부로 넘기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할 선거인수나 이런 데가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울처럼 선거의 수가 많고 수실이 효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도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QR코드를 읽어가지고 선거별로 분류하고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QR코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거고요. 이번 국회의원정보에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목적이 없죠. 두 개의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읽어서 선거별로 먼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그런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처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그 투표지 분류를 구매를 했을 때 스캐너라고 해서 센서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QR코드만 인식해서 QR코드만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표지가 지나가면 투표지 전체를 이미지로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PC로 넘기게 되면 운영PC에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이 투표지에 지표되어 있는 안이 후보자한테 정확히 지표가 되었는지 유효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 과정을 처리해서 후보자를 분류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된 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별로 분류를 할 때는 QR코드만 읽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지에 들어있는 어떤 후보자 정보를 지표라는 일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거별 기능을 이용하면 QR코드 부분만 인식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명, 선거보명, 관할 기원 위원회명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고 저희 선거별 위원회에서 개표 과정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용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에 USB 포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공환복이 되어 있던 부분들 근데 실제로 노트북이 장착되었을 때는 노트북 부분에다가 USB 포트에다가 뭔가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체형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마우스도 뽑아가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선 넥카드도 다 제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운영 PC에 그 선거때마다 운영 프로그램들을 기능을 개선한다고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안 USB라 그래서 아무 USB나 꽂으면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안 USB 용도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보안 USB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점차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USB 포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표장에는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다 그렇게도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 USB에다가 테더링이나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선 넥카드가 제거되면서 블루투스 이런 게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누가 뭔가를 꽂아가지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개표장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안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누구든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물적 인적 보안체계를 다 갖추어서 안전하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보안체계를 구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누가 개입해서 피킹을 한 데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도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에포크 타임 이윤정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완전히 제가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내부 통신과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는 우선 연결이 가능하고 또 개표 중에 연결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투표 분류계가 일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대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개표 중의 분류계에서 정체부인의 코드가 다운됐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 저렇게 이렇게 분해해서 기회적인 부분 뭐 무신한 내용 카드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QR코드 부분 이게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법제화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의 표현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법 개정안에서 일단 2014년 아까 저희 담당자 한 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법 개정안 당시에는 통합선거인 명도로 활용한 보재자 투수라고 제가 도입을 해서 재보궐을 한 것에 적용하면서 사용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서 공정을 했고요. 2014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 개정에 따라서 2014년에 그 관련된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용근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합의역까지 다 구내를 해가지고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통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형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미래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그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에 PC를 오퍼레이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 드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PD님이 국제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달에 QRPD 사용 중거에 대해서 마련을 해달라고 구분을 문의하신 점은 혹시요? 지금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바퀴드라고 정리를 돼 있고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막대형 막대 모양 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 바퀴드냐 이창은 바퀴드냐 이창은 바퀴드냐 부분들에 대한 고로가 있는 논쟁이 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판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법제화를 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막대 모양의 기호에 대해서 1차원 바퀴드이다 근데 왜 2차원 바퀴드를 썼느냐 그거를 더 위반하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위한 법률 용어와 이런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 모양을 떼어서 컴퓨터와 인지할 수 있는 기호 폭발적으로 바퀴드라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용으로 좀 더 정리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개선 의견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과 동전해서 지난 수제 대선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대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기각 결정한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시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연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법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자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계속 그 홍수를 통한 통계조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에 서해가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 개표 진행한 실물 투표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서 일부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원회에서 보실다시피 개표장에서 개표한 개표상표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우리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 공개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삼각 대사가 가능합니다 이 통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죠 근거 없이 고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라 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팀위를 안 하신 기자님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죄송한데요 지금 선거위과장 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법률 안으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링비에 하고 있습니다 법위에 그리고요 사전투표시가 조작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사전투표시가 조작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국장님이 웃으시죠 마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탈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답변하세요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로 지자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이런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정화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기사님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런 식으로 시원해 해가지고 빨리 해드리고 나가 불법 불법 설비 불법 불법 설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지금 지금 위치한 저기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MCU FGJ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라고 해서 중앙 연산처리장치 라고 얘기를 하죠 인텔이나 제조가 에델을 작성하고 또 NPU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DG 분류기도 이미지를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컴퓨팅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2DG 분류기 안에 어떤 중앙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한 컨트롤러들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NC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인 구도로 메인 모터를 구동한다든가 캔센서 등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시면 이미지 처리하고 분류 장치에서 업체되다가 덕후하는 이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너무 이것만 처리를 해라 F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트윗 후에 용지들이 트윗될 때 그치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조절되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두 개의 컨트롤러 칩을 장착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 한거죠. 빡의 역할을 도매 공개 공개 감사합니다.